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지난해 60경기 시즌을 했던 메이저리그가 162경기 정상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고민에 휩싸여 있는 팀은 홍구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인데요. 지난해 토론토가 위치한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결국 받지 못함으로써 트리플 A, 더펄로 바이슨스의 홍구장인 세일런필드에서 홍경기를 해야 했던 토론토는 올해도 최소 시즌 초반에는 토론토에서 홍경기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토론토는 세일런필드를 다시 쓰는 대신 스프링캠프 구장인 TD 볼파크를 임시 홍구장으로 쓸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아이스하키 템퍼베이 라이트닝의 홍구장인 아말리 아레나를 임시 홍구장으로 쓰고 있는 NBA 토론토 랩터스처럼 블루제이스도 템파 인근에서 홍경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스프링캠프가 끝나면 비워두거나 산하 마이너리그 팀이 쓰는 스프링캠프 구장은 메이저리그 구장과 비교하면 부족한 게 많은데요. 하지만 토론토의 스프링캠프 구장인 8,500석의 TD 볼파크는 8천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한 후 지난해 재개장을 했기 때문에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개발센터와 의료재활시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버펄로 세일런필드의 경우 그런 시설이 없어서 선수들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리지 못한 마이너리그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게 되면 세일런필드는 원래 주인인 AAA팀에게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TD 볼파크가 어떤 구장이냐는 건데요. 일단 TD 볼파크는 5개 구장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오는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2012년 개폐식 지붕을 가진 말린스파크를 개장하기 전까지 비 그리고 여름 무더위와 싸워야 했는데요. 2011년 썬라이프 스타디움을 쓴 말린스는 한 해 7번의 우천지연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지연된 시간은 12시간에 달했습니다. 비를 막고 경기한 건 그보다 훨씬 많아서 특히 투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하는데 대단히 크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이 잘 던지던 중 비록 경기가 중단되고 너무 오래 기다려 할 수 없이 교체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해 토론토가 쓴 세일런필드는 로저스 센터와 비교해도 작은 구장이 아니었는데요. 로저스 센터가 좌로부터 100m, 114m, 120m, 114m, 100m. 세일런필드가 좌로부터 99m, 113m, 123m, 112m, 99m로 3m 더 깊은 센터를 제외하면 세일런필드가 살짝 더 작았습니다. 문제는 세일런필드에 강풍이 부는 날이 적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TD 볼파크는 투수와 타자 중 누구에게 유리한 구장일까요? 구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파울 지역과 외화 면적입니다. 어차피 내야 면적은 전 구장이 똑같기 때문인데요. 페네이파크가 투수에게 불리하고 오클랜드 콜리세움이 투수에게 유리한 건 페네이파크의 파울 지역이 대단히 좁은 반면 오클랜드 콜리세움은 허허 벌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 구장 중 외화 면적이 가장 넓은 구장은 어디일까요? 1위는 켄자시티 카프먼스터디움, 2위는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3위는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 4위는 애리조나 체이스필드입니다. 그리고 외화 면적이 좁은 순서대로 1위는 보스턴 페네이파크, 2위는 클리브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 3위는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 4위는 신시네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5위는 양키스 스타디움입니다. 재미있는 건 쿠어스필드가 두 번째로 외화 면적이 넓은 구장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쿠어스필드는 해발 1600m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수면 높이의 구장으로 전환하면 106m, 119m, 126m, 114m, 107m에서 95m, 107m, 113m, 103m, 96m로 바뀜으로써 아담한 사이즈의 구장이 됩니다. 이에 쿠어스필드는 습도 조절 장치인 휴미더를 써서 공에 습기를 먹이고 있고 애리조나 역시 그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리조나가 휴미더 효과를 보면서 체이스필드가 투수에게 살짝 유리한 중립구장이 된 반면 효과를 크게 못 보고 있는 쿠어스필드는 여전히 투수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화 면적 하위 구장 중에서는 1위 페네이파크와 2위 프로그레시브필드가 외화 좌측에 각각 11m와 6m짜리 높은 벽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와 신시네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펜스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악명높은 홈런 구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외화 면적이 좁은 구장 중에서 좌우 중간이 곡선 형태가 아니라 직선인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 우중간이 역시 직선 형태인 양키 스타디움이 홈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 필라델피아 구장이 왜 홈런이 많이 나오냐고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외화가 좁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TD 볼파크는 어떨까요? 로저 센터, 세일런필드, TD 볼파크를 비교해보면 로저 센터는 좌로부터 100m, 114m, 120m, 114m, 100m 세일런필드는 99m, 113m, 123m, 112m, 99m TD 볼파크는 101m, 116m, 122m, 111m, 102m로 셋 중에서는 TD 볼파크가 가장 넓은 구장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TD 볼파크는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TD 볼파크는 우중간 펜스가 마치 양키 스타디움처럼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양키 스타디움과 비슷한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양키 스타디움은 베이브 루스를 위해 지어졌으며 1923년에 개장한 첫 번째 양키 스타디움이 처음 개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왼쪽은 깊고 오른쪽은 얕은 특징이 많이 완화됐는데요. 그럼에도 양키스에 와서 2년 연속 40홈런을 쳤던 커티스 그랜더슨처럼 잡아당기는 좌타자나 또한 플라이볼을 반대편으로 날릴 수 있는 거포 우타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구장입니다. 이를 반대로 투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양키 스타디움은 좌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좌타자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좌한에게 유리하고 좌타자에게 약점을 가지는 우한 투수, 특히 과거 필 휴즈가 그랬던 것처럼 우한 플라이볼 투수에게 최악인 구장인데요. 만약 TD 볼파크가 양키 스타디움과 같다면 TD 볼파크는 좌한에게 유리한 구장이 됩니다. 다만 지안카일로 스탠튼이나 에런 저지, 게리 산체스처럼 밀어서 우중간을 넘길 수 있는 양키스의 우타자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토론토 입장에서 최선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예방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로저스 센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일 텐데요. 시작부터 로저스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TD 볼파크에서 시즌을 시작하더라도 여름이 오기 전에는 꼭 로저스 센터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일럼 필드를 쓰면서 기록한 류현진 선수의 성적은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류현진 선수가 로저스 센터에서 등판할 날을 기다려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